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화면에서처럼 글자가 스마트폰의 전체 화면에서 글자가 색깔이 변하면서 네온사인 글자로 만들어서 자기가 지지하는 연예인이나 가수를 행사장에서 이렇게 흔들어대는 경우를 보는데 이렇게 네온사인 글자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사용 네온사인 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키네마스터를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세요. 그래서 키네마스턴에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턴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스마트폰의 동영상 제작 앱입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에 있는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새 프로젝트에서 화면 비율을 16대 9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사진 배치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사진 길이를 여기에서 8초랍니다. 8초라면 글자 길이도 같이 8초가 됩니다. 8초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장면 전환은 그대로 기본으로 둡니다. 이렇게 하고서 상단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미디 브라우저에서 현재 여기 미디 브라우저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우측에 엑셀을 눌러서 닫아 버립니다. 닫아 버리면 이와 같이 스마트 키네마스터의 기본 편집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저는 바탕에 깔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동영상 SS라는 게 있어요. 동영상 SS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 경위에는 굉장히 많은 동영상 SS를 다운받아 놓았는데 제가 바탕에 쓸 동영상은 현재 이 영상입니다. 동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 영상은 마치 파도 물결이 일렁거리는 그런 영상인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저 위에 있는 SS도 있죠. 기왓집 가게 있죠. 그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비디오 아이콘이 여기 보여요. 그리고 상단에 비디오가 보여요. 여기에 3D 배경이 있죠. 여기에서 구합니다. 3D 배경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보면 출동이는 물결1이 있고 출동이는 물결2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X 눌러서 자 아까 동영상 SS에서 위로 쭉 올려서 아까 그 물결을 다운받은 물결 중에서 이렇게 다운받은 물결이 여러개 나타나요. 이렇게 그 중에서 저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우측 상단의 X를 눌러서 닫습니다. 자 화면에 이러한 물결이 치는 이러한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외에 네온사인 글자를 넣어보겠습니다. 글자는 여기 레이어를 터치하죠.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터치해서 자기가 입력하고 싶은 글자를 넣습니다. 저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사랑해요 이렇게 집어넣겼어요. 사랑해요 하고 엔터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 넣으면 되겠죠. 무슨 글자든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확인을 오른쪽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 화면에 그러면 이렇게 왔죠. 여기에서 이 글자를 서체를 좀 굵게 좀 해보겠습니다. 서체는 AA 요거죠. 대문자 A 소문자 A입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그러면 제 경우에는 내 폰트를 여기 설치해놨어요. 내 폰트를 설치했는데 여기 티몬소리 블랙 이것을 넣어보겠습니다. 자기 나름의 서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한국에 한국에 가서 빙그레2 볼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제 폰트에서도 빙그레2 볼드를 따로 또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 폰트가 터치된 상태에서 티몬소리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 V자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상당히 굵어졌죠. 여기에서 글자를 글자의 색을 글자의 색을 빙기건 이거죠. 이걸 터치해서 저는 붉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붉은색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글자가 왔습니다. 여기에 아래로 쭉 내려갔어요.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 메뉴에 아래 내려가서 윤곽선 해서 여기 윤곽선 있잖아요. 윤곽선 을 터치해서 지금 현재 검은색 윤곽선 을 터치해 가지고 여기 이네이벌 있죠. 이네이벌 동그라미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흰색이 왔잖아요. 아니 흰색이 아니고 검은색이 왔잖아요. 여기에 이것을 색깔을 바꿉니다. 저는 여기서 노란색을 바꿔보겠습니다. 노란색을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화얀 색깔을 했어요. 그런데 두께가 아래쪽에 보시면 두께라고 있죠. 윤곽선 테두리의 두께가 너무 굵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밀어서 저는 브라스 한 5 정도로 하겠어요. 약하게 약간 그렇게 하고서 저위의 상단에 있는 윤곽선을 다시 터치해서 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이번에는 글로우라고 있어요. 글로우를 터치합니다. 글로우 글로우는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그 후광 같은 게 있죠. 그 후광이 글로우입니다. 글로우를 터치해서 그 다음 여기에서 이네이블 동그라미 있죠. 이네이블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글로우를 여기 색깔 있잖아요. 색깔 노란색 이것을 터치해서 터치해서 지금 테두리가 윤곽선이 노란색 이잖아요. 여기서는 저는 다른 색을 해보겠어요. 여기서 이 색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기 지향대로 하면 됩니다. 툭 터치해서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퍼짐 퍼짐 이란 게 있죠. 퍼짐 퍼짐 퍼짐과 크기를 조절합니다. 퍼짐을 저는 조금 크게 하겠어요. 거기하고 크기도 조금 늘리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조금 안 좋네요. 다시 색깔을 터치해 가지고 노란색을 한번 해보겠어요. 노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서 조금 약간 이렇게 넣어보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다시 글로우를 터치합니다. 저 위에 글로우 이 글자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레이를 한번 해보겠어요. 뭐 이렇게 이러한 글자인데 자 이것을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글자 있죠. 글자를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서 좌측 상단의 점색에 있죠. 이것을 터치해요. 터치해서 복사를 복사라는 글자를 넣어봅니다. 복사를 터치했어요. 그럼 두개가 됐죠. 그럼 아래쪽에 선택된 이 글자를 색을 바꿔줍니다. 여기에서 요거 색깔 있죠. 이 색깔 을 터치해서 저는 네이비 색깔로 바꾸겠어요. 여기 네이비 색깔 있죠.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그리고 나서 이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 을 터치해서 애니메이션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서 펄스라고 있죠. 펄스 펄스 이걸 터치합니다. 펄스를 터치해서 펄스를 터치하겠어요. 그럼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네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 다시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 터치하고서 저 아래로 가서 여기 텍스트 옵션 있죠. 텍스트 옵션 에서 사랑해요 라는 이 문장 과 임용 이라는 이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 하겠습니다. 텍스트 옵션 터치해 가지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행간 이라는 게 있어요. 행간 행간을 터치해서 약간 이렇게 자기가 분리된지 오므렛 든지 줄과 줄 사이 간격을 조절하는 거에요. 이렇게 행간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이렇게 조절하고서 저 위에 상단에 있는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터치하고서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플레이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죠. 너무 겹치죠. 그래서 두 번째 걸 다시 터치해서 아까 그 행간을 여기 텍스트 옵션 에서 아까 이 행간을 다시 0에 갖다 놓았습니다. 다시 행간을 늘리니까 글자가 겹쳐 보이죠. 그러면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이 메온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스마트폰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요. 아까 이 길이를 8초로 했거든요.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GIF 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이 길이를 아래쪽의 글자와 같은 길이로 맞춰 줍니다. 8초로 이렇게 8초로 맞췄어요. 그리고 플레이 시켜 볼게요. 플레이 시키니까 이렇게 글자가 네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8초 후에는 이게 스톱 되죠.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움짤로 만들어 보겠어요. 여기서 줄 향하는 아이콘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해상도에서 해상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GIF가 여기 나와요. GIF 그리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해상도가 높은 GIF 480 을 하겠습니다. 480 을 하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 레이트도 15, 12, 6 이렇게 프레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 해상도를 높여서 고화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GIF 는 프레임 레이트는 없습니다. 이게 이동 안됩니다. 이동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GIF 로 저장 이것을 터치해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GIF 로 저장 터치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GIF 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끝나면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출력이 됐어요. 출력이 되면 여기 아이콘이 재생 아이콘이 이거죠.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해서 여기서 GIF 는 프레이를 갤리리로 합니다. 갤리리를 터치합니다. 갤리리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네온사인이 되죠. 빨간색과 네이비 색깔이 어울려서 화려한 네온사인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이렇게 물결이 치는 것을 했는데 배경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행사장 같은 데서 스마트폰에 계속 띄워서 GIF는 개수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가수를 지지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에 이렇게 큰 글자를 띄워서 이상 네온사인 글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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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